가히야 오리지널 20만원 원종 레짓 아이 쳐라 5만원 멜즈 쳐라 3만원 군부 와이번 4만원 핫세이 3만원 초상 3만원입니다 얼굴이 2개씩 쌍두입니다 초상 쌍두 3만원입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 2천원 아프리카 라즈베리 6천원 아프리카 라즈베리 2천원 아프리카 라즈베리 2천원 아프리카 라즈베리 3만원 아프리카 라즈베리 3천원 아프리카 라즈베리 3천원 네온 라이트 6,000원이랍니다. 네온 라이트 6,000원 개인들아 목대 보실래요? 이렇게 목대가 튕실한 아이는 9,000원이랍니다. 오뎅 보세요. 오뎅은 14,000원이랍니다. 오뎅은 14,000원인데요. 얘는 바네사라고 하네요. 바네사 20,000원 녹용 금 16,000원이랍니다. 와 입장이 동굴처럼 깊이 생양점이 깊이 들어가 있는 썸머로즈 썸머로즈 14,000원이랍니다. 문수톤 문수톤도 14,000원이랍니다. 문수톤 14,000원이랍니다. 자기가 많이 달린 홍포도 녹기장 목기란 6,000원 이고요. 자기가 많이 달린 홍포도 홍포도 14,000원이랍니다. 홍포도 14,000원이랍니다. 저기를 아 6,000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매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금 물건을 골라가지고 가시려고 물건을 담고 계시랍니다. 뮤즐리 6,000원이랍니다. 뮤즐리 6,000원 택툼 얘는 처음 봤네. 얘는 처음 봤습니다. 신전한 것 같습니다. 택툼 12,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자고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택툼 택툼 12,000원이랍니다. 택툼 12,000원이고요. 얼굴이 많은 수연 얼굴이 많은 수연은 8,000원이랍니다. 자, 방울복랑 보세요. 방울복랑 만원이랍니다. 방울복랑 만원이랍니다. 방울복랑 만원이랍니다. 방울복랑 모닝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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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입니다. 모닝뷰 50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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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이네요. 한번 보실까요? 50명옥이랍니다. 60명옥 블루엘프 16,000원 1,000원 6,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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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 12,000원 굉장히 어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 굉장히 예뻐요 12,000원이면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베이비 핑거 연봉 보세요 목대 한번 보실까요 이야 연봉 5만원 이답니다 이야 이야 이 목대에 얼굴에 자국이 하나씩 달려있는 연봉 5만원 이입니다 아 요쪽에 큰아이는 5만원 여기에 작은아이는 3만원 이랍니다 그리니치 카울 그리니치 카울 그리니치 카울 2만원 이네요 향 앙 무거 있습니다 브래비 폴리아 브래비 폴리아 브래비 폴리아 14,000원 입니다 양신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16,000원 양짐이랍니다 양짐 16,000원 퍼스트레이비 퍼스트레이비 20,000원입니다 아, 24,000원이네요 퍼스트레이비 24,000원 퍼스트레이비 24,000원입니다 퍼스트레이비 글라우카 아, 먹혀보세요 글라우카 4만원이랍니다 글라우카 이야 대단하죠? 멋집니다 글라우카 4만원이랍니다 이야